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입니다. 원래 두 번째 과목이 최근 몇 년 전부터 과록과목까지는 아닙니다만 난도가 좀 높아져서 오히려 좀 힘들게 하는 과목이라고 항상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막 심하게 체감될 정도의 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문제가 당연히 어려운 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척도의 요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준척도의 요건 그랬습니다. 이 기준척도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지금 나온 거 보시면 신뢰성, 적절성, 검출, 무호염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보기가 아니고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기준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검출성이 답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둬야 되고요. 지금 나온 문제는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것이 기준척도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인간공학의 용어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가능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 와닿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은 어떤 것을 했을 때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온도를 변화시키면 부피가 커질까 작아질까. 이 부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알고 싶은 이것을 우리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측도라는 말도 똑같이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또 기준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측도는 아마 그냥 표준 정도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알기 위한 표준이 뭐냐. 이 표준에 해당되는 것들은 뭔가가 정해진 각,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들로 딱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측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기준 측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이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걸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짧은 걸 입었으니까 여름이겠죠. 우리나라의 여름은요. 35도 같으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후덥지근하죠. 35도보다 훨씬 더 후덥지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남아의 다른 쪽에 습도가 없는 나라에 가면 같은 35도라도 느낌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는 순수한 온도 35도에 대한 더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오염된 겁니까? 습도라는 조건이 하나 오염이 되다 보니 실제 35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우리가 체감 온도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변수가 섞이게 되면은 이건 정확한 데이터 값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걸 우리는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면 안 되죠, 기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변수 위의 값이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오염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색깔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흰색이라서요. 무오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기준 측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뢰성이 있습니다.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 성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95점이에요. 그런데 내일 테스트를 했는데 10점이에요. 또 한 번 테스트를 했더니 80점. 그런데 그 다음날은 0점. 그러면 이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뭐지? 어느 것이 진짜 실력이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것은 반복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치의 어떤 값들이 나와주면 우리가 신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측도의 신뢰성은 우리가 반복성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신뢰성, 반복성이요. 그럼 적절성은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적절해야 됩니다. 기준 측도가요. 이건 우리는 타당해야 된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적절하냐, 타당하냐.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것에 맞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는 뭔가? 적절성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모를 갖다 두고 관통시험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추로, 관통추로 떨어뜨렸을 때 뚫릴 것인가? 뚫리지 않을 것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죠?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 결과, 이걸 우리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한 추 이외의 오염이 되는 변수가 없도록 무오염성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죠? 또 반복했을 때 비슷한 값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적절성은 뚫으려면 뾰족한 추로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었어요, 뭉텅한 추를 하나 가져와서 위에서 쿵 뚫어뜨리면 충격만 받고 뚫리지가 않아요. 적절하지가 않죠, 이건 그죠? 그럼 이건 타당하지가 않은 실험이다, 이런 겁니다. 이 뭉텅한 거, 뭉텅하다 그럽니까? 이런 걸 떨어뜨리는 거는 충격, 흡수성 시험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절해야 된다, 타당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검출성이라는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하면 검출성,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민감성이라는 것을 하나 더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민감하다, 예민하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값이 긴가, 민가, 이렇게 들으면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 민감성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민감성을 설명할 때는 예상되는 차이점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과 비교해서 아,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민감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민감성까지 해서 네 가지가 기준 측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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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